국내 연구진이 두경부암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두경부암 세포에 잘 달라붙는 기존 약물에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방사성 동의원소를 묻혀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새 의약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실험에 따르면 이 의약품을 주에 투여했더니 치료 전보다 종양의 크기가 5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두경부암은 머리와 목 부위에 생기는 암으로 치료가 까다로워 5년 생존율이 10% 미만인 난치성 암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약품을 실제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